전남 순천에서 고등학생 3명이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갓길을 빠른 속도로 지나던 중 앞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오더니 멈춰섭니다. 경찰이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또다시 내달리다가 운전대를 틀어 멈춰선 차량 사이를 비집고 역주행에 도망갑니다. 순찰차가 추격에 나섰지만 차량은 손살같이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길을 가로막은 다른 순찰차 한 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500m를 더 따라가자 문이 열린 채 갓길에 버려진 차량이 발견됐는데 탑승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40분 가까이 계속된 추격전에서 해당 차량은 시속 150km를 넘나들며 60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 8대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10대 고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지난 6일 밤 전남 순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았고 경찰은 승용차를 훔친 뒤 면허도 없이 운전하며 전남 일대를 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교가 서로 다른 이들은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진동학생 oczywiście 이쯤 herrs Ist요가 이쯤 her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